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보낸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참았던 엄마의 심정을 표현해야 살 것 같다면서도 어머니는 고통을 표현하기에 앞서 위로해 주신 국민들, 예우해 주신 국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순직한 최상병을 부하로 뒀던 장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작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군인을 처벌하는 것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도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선처,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장군은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면서도 수색 지역의 자의적 확대, 오해로 인해 본류에 들어가게 한 지시는 부하들의 소행이라 얘기합니다.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한다는 장군, 그리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어머니.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나이에 겨우 가진 외동아들. 태어난 아들을 쳐다보느라 잠들 수조차 없었던 그날의 행복을 어머니는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 아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는지, 유속도 빠른 흙탕물에 왜 들어가라고 했는지, 왜 장화를 신고 수색하라고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지 않았겠는지 어머니는 질문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던 아들이 수영도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아들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선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살아갈 수 있다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 보고서,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대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씨를 정점으로한 수사 외화부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해병대 수뇌부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최근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국군의 수치고 해병의 수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공보실은 이 편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어머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관심 부탁드린다는 이례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